잠깐 실례할게 끊이질 않는 전화벨 겸손은 내 두 손과 함께 주머니 속으로 똥 따란 따두 따란 따두 따란 따두 똥 따란 따두 똥 따란 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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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지금 어디 가고 있죠? 부산을 가고 있습니다 SRT 처음 담아요 떨리시나요? 너무 떨리고 두근두근대고 나와있어 어디 찍으시나요? 너무 떨립니다 기절할 것 같아요 기절했잖아요 기절했다가 일어났는데 또 떨려요 그리고 SRT 처음 타보는데 멀미 안나와서 너무 좋고요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다는게 너무 신기합니다 기차를 멤버들과 함께 탈 날이 오네요 안 나온 날이에요 우선 저희는 지금 부산을 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우선차 함께 따라가고 다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골을 좀 던지나왔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공이 가운데로 안 가더라고요 다 폴이야? 막 절로도 가고 아 난리 났어 샘이랑 같이 연습을 했는데 긴장됩니다 10년만에 49장 가는데 어릴적에 49장을 자주 타냈다고 초등학교 몇 년 동안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49장을 갔습니다 친구들이랑 봤어요 친구들이랑도 봤고 가족들이랑 많이 봤어요 아빠랑 진짜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엄청났어 그때 저는 정말 믿기지 않고 영광입니다 저의 첫 49장 직관을 시구와 함께하게 되었다니 제가 피해서 다른 고단에서 시구를 하는 가수는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저 그게 바로 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의 절반보다 헌테자이어트를 더 많이 좋아했는데 완전히 영광입니다 근데 비가 그쳐야 되는데 여기 좀 그쳤어 갑자기 이제 많이 그쳤어 정확히 저희는 10대 12분 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떨립니다 여러분 에헤이 에이 참 일단 우산에 도착했는데요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니까 여기 우리 동네야 근데 반갑네 저거는 집이나 가야겠다 그래 우리 집 와 우리 집 바다 다 보여 나쁘지 않아 어떡하냐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비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큰일이다 이거 큰일이네 역시 비를 몰고 다니는 아이돌 진짜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예아 우리 지금 용띠가 두 명이잖아 제가 왜냐면 물 기운이 강하거든요 나도 물 기운이 강하거든요 진짜 형만 왔어야 돼 나 너무 많아 쉬는 날에 마침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흥이 놀려줬어야 되는데 아니 아직 모르잖아 아직 취소 안 됐잖아 아직 취소 얘기가 없으니까 괜찮았지 근데 비가 근데 비가 근데 비가 근데 아직 공식적인 우천 취소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비가 보통 이 정도 내리면 저는 부산역에 내리고 절망했습니다 나도 약간 세수이긴 하네 이거 아니잖아 이거 이거 진짜 아닌데 이거 진짜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비는 진짜 상상도 못했네 이렇게 많이 어쨌든 비가 오지 않.. 비가 멈추길 바라며 저희는 기도 드리면서 기도 드리면서 상상도 일어나 비가 오지 않길 바라며 49장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브이로그가 국가 브이로그일지 승민이의 시구를 응원하는 브이로그일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가보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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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다음부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 떨리네 잠깐만 핸드폰 듣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최고의 마무리 찍어서 사진 찍었습니다 우와 우와 원래 옆쪽에 두는 거였어? 우와 대박 와 이걸 못 보네 최고의 자리다 우리 이거 진짜 좋은 자리인데 나 실내 줄도 몰랐어 그니까 난 당연히 실내 왜 그런 줄 알았어 이렇게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줘 와 이런 와 저희 대화부장 거의 지금 와 봐 10년도 두는 거 같아요 와 거의 지금 와 거의 지금 진짜 오랜만에 없다 와 실적했다 아니 근데 지금 야구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야구를 못한다고 뮤직폼 입고 있으면 진짜 진짜 뻘엉찬네 뻘엉찬네 아 뻘엉찬네 이것만 하면 이게 더 좋은데 형이 저기서 야구를 못한 적구나 형이 저기서 야구를 못한 적구나 형이 가고 싶다 형이 밟고 싶다고 하면 밟고 싶다 해 주시지 않을까 공승민의 캐치볼 빌로 사직구장 빌로 아 빌로 아 빌로 지금은 또 안 오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덜 오는데 진짜 글로벌 갖고 왔어 왜 너 쓰네 오케이 그래 너 일단 다 푹 씹어먹으네 맛있음 잘 해볼까 응 맛있잖아 와 야구 식혜 하나 먹으면 좋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뭔가 사실 생각했던 거 보면 그렇게 막 크진 않네 난 별로 안 크네 예전에는 진짜 엄청 커버렸네 아니 사람이 차고 안 차고도 잘할 것 같아 응 아쉽네 와 진짜 깜짝하게 됐지 신발 신발 11번 10번 11번 이렇게 있잖아 이게 옛날에 최종원 선수라 아 아 아 이게 영구 영구결번이라고 해서 이게 번호 못 써 네 아 이게 너무 대단했던 선수들이 아 딱 전 번호는 이제 안 못쓰는데 영구결번 원래 11만 있었는데 이대로 선수 작년에 이렇게 펼쳐가지고 10도 올해 생년 아 우와 멋있다 응 아 유니폼 1년에 딱 한 번 입는 거 네 다시 신고하러 왔을 때 이거 입고 나와 네 부탁드려가지고 아쉽다 내가 유니폼 입고 네 예쁘다 입고 이 위에도 예쁘다 입고 네 208 나만 하는 거잖아 아무도 안 하는 거 해야지 난 공공년생인데 공공을 다 하겠다 안녕 잘 어울리나요? 잘 옛날에는 그거 샀었는데 파란 색깔 유니폼 샀었는데 롯데 오리지널 파란 색깔 유니폼 저 11번 등본을 보이죠? 저 색깔 유니폼 입고 다녔었어요 학교 갈 때도 옛날에 좋아가지고 처음으로 유니폼 샀어서 좋아가지고 옛날에 좋아가지고 예 나 가르시아 가르시아 좋아가지고 가르시아 이렇게 적혀있는 모습 야구하러 습뎅 야구하러 습뎅 야구하러 습뎅 야구하러 습뎅 야구하러 습뎅 야구하러 습뎅 머리가 산발이네 머리가 산발이네 네 어쨌든 와 항상 앉았던 자리가 있었는데 전광판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나 아니면 여기 전광판 이벤트 같은 거 너무 좋아했어요 맨날 전광판 잘 보이는 자리로 다 앉았었는데 이거 신기하다 미안 아 여기까지 한번 찍어 그래 광현집 예 됐어 진짜 좋아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호전하다가 비가 그쳤어 네 최소 너무 가오고 이상히 다러올까 네 괜찮네 괜찮네 찍어주실래요 다 찍었다 다 찍었다 취소되자마자 비가 그쳤습니다 하하하하 세상에 경승리로 올까 하나 둘 셋 애들 애들은 뭐해요 그럼 여기선 구경하고 있을게요 국밥 먹어야지 오늘 돼지국밥 먹어야지 오늘 돼지국밥 먹어야지 세상 처음 듣는 분들이랑 찍으러 사진 좀 한 번 더 쉬웠는데 승민이 공연하는 거 다행이버 할 때 그럴까 호잇 호잇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수고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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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고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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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진짜 자기소리야 네 안녕하세요 스테리키즈에서 노래하고 있는 승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49장에 왔는데 전 취소가 되는 바람에 선수분들과 연관스럽게 네 지금 자리를 차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요? 슬프잖아, 갑자기 혹시 승민 한자 어떤 것을 쓸게요? 아 일단 김혜인 자에 김은 괜찮아요 네 오를 승자 맞지 일단 오를 승을 쓰시네요 저도 오를 승 저는 이을승이거든요 얘는 그냥 진짜 승민이 아니에요 아 진짜 승민 원래 선배님이 승무라고 제가 민 물어보려는데 진짜 나 좋아가지고 긴장해서 그러죠 긴장해서 아 그리고 승민이 22일이시던데 네 저도 백너버가 22번 이여가지고 이게 2년이 이래도 잘 만네요 이게 언제부터 롯데 팬이었으세요? 2006년부터 60살때 처음이에요 오오오 아버지가 알아서 17년대 전에 저 일단 전부터 좋아했던 거 해보네요 직원했었어야 되는데 직원하셨어요 직원하셨어요 어 승민이 형이 가르쳐줬어야 됐네요 학생들에게 우우우우우우우우 월차? 팀이름 맞다 이러면 말이지 어 근데 우선 제가 여기서 항상 TV로만 보던 선수분들이랑 이러고 있는 게 아직 잘 안 믿기고요 그건 지금 되게 신기하게만 합니다 오늘 시구하는 걸 못 봐도 너무 아쉽긴 한데 다음에 또 한 번 더 오셔가지고 복싱하는 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가을이하고 가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등 이거 뭐야 오늘 아침에는 하고 왔는데 아쉽긴 하네요 가을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리아 형들 보려 보자 우와 와 승민이의 역사적인 날이군요 으 승민이의 팬이 등이 나와서 아 아 아 이제 나오세요 직접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드릴 게 없는데? 원래 시구를 했으면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줄까요? 지금 퍼포먼스가 좋은데 먹을 게 어떤 걸? 공주 잘 던지셨는데 두꼬리가 안 내려가지고 두꼬리가 안 내려가지고 승민이 숨졌어 저기 있으니까 다시 승민이 오늘 지금 엄청 잘 던지시는데 잘하시네 승민아 너보다 나으신데 저보다 제구력이 좋은 거예요 승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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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이가 먼저 승민 선수님 고쳐해주세요 승민이 승민이 지금 매우 떨고 있어요 승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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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요 그니까 귀엽네요 승민이의 성장일기를 보는 것 같아요 야구를 좋아하던 소년에서 야구를 하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때? 안 믿겨? 와 다 잘생기셨다 와 진짜 각 분 분이 생기셨어 네 아 얘는 01이에요 부산에 아 진짜요? 부산사람이 초랑동이에요 초랑굴배 맛있다 아 진짜 맛있죠 최고죠 최고 와 이거 선수께 깨는 게 좋지 와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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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흔는 하닙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탈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어 아 아 아 사회자분 찍을까? 진짜 찍자 형 경험을 또 언제 해보냐? 어방하다 어방해 오오오오 어후 아기장 나 아직도 못하겠다 안녕 다시 올게 사주기 아기장 5 으 신기하다 근데 제가 아 Corporate 도대체 못해요 공돌이 다 할 줄은 나는데 야구는 진짜 할 줄을 몰라요 이게 공이 너무 딱딱해서 무서워 진짜 가문의 영광이 야구공원에 사인을 하게 되었네요. 네 여기는 사직구장입니다. 전 취소가 돼서 여러가지 영상 컨텐츠들을 찍고 선수분들이랑 또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라운드에서 키치볼도 같이 해주시고 근데 선수분들 성함도 다 승민이어서 삼승민이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어릴땐 되게 야구장이 커보였는데 지금 그라운드에 쓰니까 어릴때 상상했던 그 크기랑은 달라서 놀랬던 것 같아요. 내가 몸이 많이 커졌구나 싶어서 느낌이 되게 신기했어요. 사직구장 언젠가 또 올해 안에 왔으면 좋겠네요. 내가 가을야구 플레이오프 들어가서 꼭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이랑 롯데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아쉽지만 꼭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또 오겠습니다. 안녕 사직구장.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차입니다. 어떠다보니 뭘 먹으러 가게 됐어요. 오늘 야구장에서 치킨 먹을래. 맞아. 뭘 먹을까? 이렇게 된 거 맛있게 먹어봅시다. 돼지국밥? 돼지국밥 그렇죠. 돼지국밥? 돼지국밥. 맛있는 집으로 한번 소개해봐라. 사직구장. 드디어 와봤는데. 뭐 이런 날도 있네요. 살다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뭐 여기에 시구하러 왔다는 것도 안 믿기고 시구가 취소된 것도 믿기지 않습니다. 높이가 오겠네. 그러니까 또 와. 하다가 중간에 취소될 수도 있겠다. 그랬으면. 우리 나오니까 높이가 오고. 요산에 돼지국밥 두 종류가 있거든. 돼지 냄새 되게 심한 데가 있고. 돼지 냄새 안 나는 집이 있는데 여기는 돼지 냄새 좀 덜한데요. 진짜 돼지국밥 먹으러 왔네. 돼지국밥 먹으러 왔네. 원래 금기 반성 먹고 못 먹었거든. 그러니까. 김치도 내가 버려야지. 안 묻어. 걱정마. 소금이야? 소금. 새우젓 넣어도 돼. 안 넣어먹을 거 같아? 싱거울걸? 정구지도 넣어봐. 다대기. 아 정구지래. 다대기. 정구지는 어디서 넣어야 돼? 다 넣어야 돼. 정구지 하는 것이 좋아. 다 넣어야 돼. 짜증나. 아 됐다. 아 됐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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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빵미를 낙자르고 이회로 하면 되겠다 뭐라 먹는거야? 어 쌈장 만약 현대식갖으면 고소는 안 나왔을거야 아 그래? 쌈장 찍어먹거든 현대? 어 아 반팅할래? 응? 아 되게 작다 사장님 이거 먹고 뭐해? 먹고? 결식이 있다라고? 강아리 해줄게 가던가 아 여기서 좀 더 가까운 홍도 해줄까면 괜찮아 아 여기서 가까운 해줄게 아무데나 싹 비었습니다 허팝은 이래 먹는다고 진짜 진짜 너무 좋아 여기 아무도 안와요 왜 아무도 안와요? 재작년인가? 근데 거기 케이블 바탕 위에 떠올렸었네요 아 너무 추워 아쉽다 아 좋네 아유 좋습니다 아 아 이게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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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찍고 있나요? 다 갔어요? 다 갔어요? 다 갔어요? 다 갔어요 다 갔어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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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